안녕하세요 k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중류수를 온수매트 보일러에 사용하는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스케일 제거를 위해서인데요. 스케일은 우리가 물을 끓이면 주전자나 냄비 바닥에 하얗게 앉는 그런 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. 물안에는 여러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그 물질들이 남는 것 그거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. 이 온수매트 보일러는 그런 끓이고 씻고 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스케일이 많이 끼고요. 스케일이 많이 끼면 제품의 노즐을 막는다거나 온수매트 자체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증류수를 사용하시면 좋고요. 지금 한번 보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제품의 같은 경우에는 1리터짜리 싱글 제품이고요. 싱글 제품은 약 1.5리터의 물이 들어가고 더블이나 퀸사이즈의 경우에도 2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제품의 경우에도 지금 보충하는 이 물이 4리터거든요. 4리터 두 개면 충분히 1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양입니다. 자 한번 보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충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. 그냥 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자 이렇게 물이 채워졌으면 제품을 작동시키시면 되고요. 처음 최초에 사용하시면 이 물이 노즐을 타고 카페트로 돌기 때문에 물이 쭉쭉쭉 들어갈 거고요. 그러면 2, 3회 정도 물을 더 보충해 주시면 완충이 되게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증류수를 온수매트 보일러에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. 이상 K-PRO였습니다.